오케이 오케이 컥다 어? 점수 없네 거지가 없네 여기 못 올라가시나? 두 명이요 안에 이쪽에 안에 두 명이요 또 피방 바로 깨지네 두 명이요 두 명이요 두 명이요 던져놓고 누르는 곳으로 들어가셨어요 오케이 나이스 하야 하야 아 얘네들이 2층이거든요 이스트사우스 이스트사우스 코카업 샤오스 으응 띠용 슬피 계단 쪽 어디 계단 쪽이요? 저기 옆에 계단 피아노 있는 계단이요 피아노 있는 계단 말씀하시는 건가? 아이씨 맞네 저기 무슨 계단이라고 그러냐? 피아노 위에 계단 피아노 위에 계단 여기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? 제보인데 여기 위쪽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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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엔조 형 여성을 지금 벽으로 삼고 중앙 계단 중앙 계단 오우 와 중앙 계단 사는 순간 갈라가니까 바로 나오네요 와 진짜 무서웠다 나이스 중앙 계단 애쉬 애쉬 왼쪽에 화장실 들어간 거 같아요 화장실 쪽 바로 앞에 있네 오우 C4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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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hat? What?